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며느리는 피를 흘리고 죽든지 말든지 자기 아들만 눈에 보이는 그런 할매 데리고 왔습니다. 사연 두개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임신 입덧에 엄청난 하얄까지 나 정말 죽다 겨우 살아났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만 불쌍해 이러고 있는 시어머니 와 이 할매 나 도저히 용서가 안되요. 첫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자기 아들만 데리고 밥 먹으러 가는 시어머니 제목처럼 자기 아들만 데리고 밥을 먹으러 가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언쟁 아니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글 써봅니다. 일단 저희 부부는 서울에서 살고 있구요. 이제 막 돌이 지난 어린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양가 부모님들은 각각 보산 시댁이구요. 하동 저희 친정입니다. 이렇게 워낙에 멀어서 1년에 겨우 한두 번 만나는 정도였는데요. 요즘은 임신부터 돌까지 아기를 키우느라 여유가 없잖아요. 해서 보산이나 하동으로 내려갈 엄두를 못 냈었고 그러다보니 그 기간 이런 저희를 대신해서 양가 부모님들이 6개월 정도마다 한 번씩 서로 번갈아 가며 서울로 올라오곤 했어요. 그리고 한 번 올라오면 며칠, 한 일주일 정도 머물다 가곤 했죠. 그러다가 지난번 시부모님이 올라왔던 날 전혀 생각도 못했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고기 구워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린 아기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여유가 없잖아요. 밖에 고기 구워 먹으러 나가는 게 정말 한참 됐더라구요. 뭐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올라오자마자 저한테 너 지금 뭐 제일 먹고 싶냐? 이렇게 물었고 저는 고기를 구워 먹고 싶어요 어머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그럼 꽁꽁이는 내가 봐줄 테니까 너희들 다녀와라? 이래가지고 퇴근하고 온 남편이랑 저 단둘이 밖으로 고기 구워 먹으러 나갔다 왔죠. 아니 뭐 이때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머물던 며칠 동안 몇 번 더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해줬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요 당신들이 부산으로 내려가기 하루 전 저녁에 당신 아들 즉 저희 남편만 데리고 밥을 먹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저랑 아기만 내버려 두고 나가버렸는데 물론 이때 저 먹으라며 초밥을 미리 포장해 오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만 덩그러니 두고 지들끼리 밥을 먹겠다고 나가는 거 보니까 이게요 말로는 설명이 안될 정도로 서운하고 어떤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엔 별말 안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또 서울로 올라오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지난번과 같은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생길까 싶어서 제가 남편한테 미리 그때처럼 나만 쏙 빼놓고 밥 먹으러 가지마 이렇게 말을 하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 싸움이 났어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이 왔을 때 저는요 집에 남편만 두고 우리끼리 밥 먹으러 나가는 그런 거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뭘까요? 제가 남편을 이해 못 해주는 건가요? 어머님이랑? 이런 상황이 당연한 거냐고요? 나 정말 궁금해요. 괜찮으니까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아니 저기요. 애기 엄마. 나도 며느리지만 이건 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기 데리고 식당 가기 편하지 않다는 걸 당신도 아니까? 어? 그래서 시부모님이 아기 봐주고 니들끼리 보내준 거 아니냐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 그랬다면 어? 그러면 마지막 날 한 번 정도는 아들이랑 먹고 싶은 그런 거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너 따로 먹으라고 초밥도 포장해줬다면서요? 나는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이거보다 훨씬 편할 것 같은데 아닌가? 2번 쓴이는 시부모님이 되게 좋고 편한가 봅니다. 저는 저 먹을 거 챙겨주고 나가서 먹겠다는 시부모님 너무 고마워서 절이라도 올릴 것 같은데 이상하네. 물론 나 먹을 거 신경 하나 안 쓰고 자기 아들만 챙긴다면 그런 거면 기분 나쁘겠지만 이거는 글쎄요. 뭐 전 그러면 다음엔 아기도 같이 데리고 가라고 해요. 너 혼자 시간 보내. 3번 이러니까 무조건 잘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고. 봐봐!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바란다니까! 4번 아니 허구한 날 맨날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하루 정도는 아들이랑 단둘이 밥 먹으러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니들 편이 계속 봐줬다면서 초밥도 사줬다면서 뭐가 문제인데? 이 여자 성격 진짜 이상하다. 시부모님이 엄청 편하게 해주나? 그래서 만만한가? 그런 거지? 5번 뭐가 문제냐고요? 이걸 몰라서 물어? 네가 문제잖아요, 네가. 6번 아니 그래서 시어머니 빼놓고 니들 부모끼리 밥 처먹으러 나가는 건 괜찮고 며느리 빼놓고 모자들끼리 밥 먹으러 가는 건 안 된다 이거야? 아니 뭔 심보야 도대체 이게. 7번 나는 이걸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해요. 쓰니 다음에 친정 식구들 오면 꼭 똑같이 해주세요. 디듣글 어 그래 이거 정확히 똑같이 하길 바랍니다. 부부끼리 나가서 먹으라고 친정엄마가 저녁시간 독박 육아 몇 번이나 하고 돌아가기 전날 딱 한 번 친정엄마랑 단둘이 밥 먹고 오기로 꼭이요? 8번 아니 아무리 봐도 이건 시어머니가 며느리 배려해준 건데 왜 이래요? 아기 데리고 나가면 쓰니가 덧고생인 건 몰라요? 그거 배려해준 거 아니야? 9번 아니 남편이랑 둘만 나가서 외식을 할 수 있게 배려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혹시 아기를 낳으면서 염치도 같이 나와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진정한 몸통이죠. 원제 임신 중 내 아들만 고생한다고 말하는 시험에 우리 시어머니 평소 보면 뭐 정도 좀 많고 대체적으로는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러지만 가끔씩 말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내뱉어 사람 가슴에 상처를 주고 특히 뒤에서 나 몰래 자기 친구들한테 며느리 욕하는 사람인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부터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왔는데요. 그랬는데도 오늘은 정말 5만 장이 다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까 낮에 김장김치 가져가라는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둘째를 임신 15주 차고 입듯이 너무 심해요. 해서 김장을 도우진 못했지만 그래도 오라길래 가서 얼굴은 봤습니다. 왜? 우리 남편이 평소 자기 엄마표 음식을 되게 좋아하니까 그거라도 마음껏 먹어보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김치 냉장고에 여유 공간이 좀 많거든요. 많이 가져가라고 김치 4통을 크게 주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왔는데 물론 이걸 남편이 옮겼죠. 저는 힘드니까. 근데 문제는 집에 도착을 하고 남편이 엄마 우리 잘 도착했어요.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참고로 스피커폰으로. 근데 이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개아가 임신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만 고생이네. 이렇게 막 우는 소리 징징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일단 저도 그랬지만 남편도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을 했습니다. 아 엄마 옆에 며느리 듣고 있는데 그만해요. 왜 그래요? 이렇게 아예 제가 옆에 있다고 대놓고 말을 해주는데도 계속 아이고 몰라. 엄마는 우리 아들만 고생을 한다 싶다.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몇 번이고 반복을 해요. 결국 남편이 그냥 끊어버리더라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나 지금 안 그래도 입다 때문에 하루하루 죽을 마시고 특히 초기에 하열을 엄청 심하게 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겨우 위기를 넘긴 거거든요. 그걸 다 아는 분이 여기서 우는 소리로 우리 아들만 고생이다. 우리 아들만 불쌍하다. 이러니까 저 순간 드는 생각이 아 그럼 뭐야. 내가 이 몸으로 김장도 하고 그걸 다 옮기고 했어야 된다 이건가? 아들이 옮기는 걸 되게 애처롭게 보는 눈빛이 있긴 했어요. 기분 탓이겠지 했지. 저 요즘 자기 아들 밥상 차려주는 거 이거 열심히 하고 요리하다가 토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 남편이니까 다 챙기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어머님이 압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 양반이 내 아들만 고생이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며느리 가슴에 이렇게 상처를 주면 결국 그 모든 게 당신 아들한테 다 돌아간다는 걸 정말 모르는 걸까요? 남편은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 사과하고 그냥 거의 싹싹 빌고 있어요. 왜 이러는 거야? 거기다 그 옛날 나는 얼굴 본 적도 없는 악마 같았던 당신 시어머니 때문에 하루도 눈물 마를 날이 없었다고 지금도 하소연하는 분이에요. 자기 시어머니가 그지 같았다고 아니 그러면서 본인도 똑같다는 걸 모른다는 게 나 너무 화가 나. 아니 왜 이래요? 우리 아들도 고생이다 하면 될 걸 왜 우리 아들만이라고 하는 거야? 이유가 뭘까요? 댓글 1번 뭐긴요. 이건 그냥 천성이고 인성이 문제죠.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새벽에 양수가 터져 응급재앙했거든요. 그렇게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전화를 걸더라고. 그리고는 아이고 우리 아들 출근해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잠이 부족해서 어쩌냐 이딴 소리를 했었어요. 아마 쓴이도 그랬겠지만 저도 이런 개 썩은 인성을 살면서 만나 본 적이 없고 늘 벙쩌요. 그래서 받아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늘 상상초월이거든. 아마 쓴이도 똑같을 거야. 대 댓글 와 씨 본문보다 이 댓글이 훨씬 더 그지 같다. 없는 정도 다 떨어지겠네. 아니 소멸하겠어? 며느리 양수가 터져가지고 응급으로 제왕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파 누워있는데 그 꼴랑 몇 시간 못 자고 출근한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정말 극혐이다. 2번 저랑 아는 언니는 마찬가지 힘들게 응급으로 애 낳고 왔더니 자기 아들 고생했다며 보약을 지어왔더랍니다. 아들 먹으라고. 난리가 났고 어찌어찌 영 끊었다고 하는데 나도 궁금해요. 아니 왜 저래요? 줄 거면 그냥 뭘 내주던가. 뭐하는 짓거리야. 3번 나도 남편이고 아들인데 진짜 보는 내가 다 쪽팔리네. 만약 나였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큰소리 치고 화도 오지게 냈을 겁니다. 그럼 또 엄마는 나는 아들인데 지금 누구 편을 드냐. 이러면서 몸조어 눕는다. 이런 소리 하겠죠. 그러면 아니 그래. 앞에서는 엄마 편 들고 집에 와서는 마누라 편 드는 거. 이게 뭐 현명한 남편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저는 이거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엄마 본인도 옛날에 시집살이 당했으면서 그럼 끊어야지. 왜 그 거지 같은 걸 대물림하는 거야. 나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나는 차라리 부르자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내 여자를 보호하고 품어야겠습니다. 저런 미친 꼴 죽어도 못 봐요. 차라리 그냥 부모랑 연을 끊고 말지. 4번 어? 이건 그냥 며느리라 아무 상관없이 올 때 갈 때 운전하고 무거운 거 챙긴 아들 고생 많았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 되짓글 오늘 왔다 갔다 우리 아들 수고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너만 고생이다. 너만 불쌍하다. 이거는 다른 영역이죠. 게다가 옆에서 며느리가 듣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도 계속 반복을 했다. 맞습니다. 이건 며느리 들으라 이거예요. 님 빡대가리죠? 5번 나는 임신 초기 유산기가 있어가지고 가만히 누워 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요. 그리고는 아이고 우리 며느리 힘들어서 어쩌냐. 그 힘든 몸으로 밖에서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너 많이 힘들지? 이러는 거야. 아니 회사는 이미 병가 냈다 이야기했고 그리고 집안일도 그래요. 이건 당연히 남편이 다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가 싶더라고. 그래서 아니에요 어머님 이거 지금 꽁꽁씨가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고생이 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내 말을 듣는 건지 뭔지 계속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했어 어쩌냐. 이 말만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당신 아들이 집안일 하는 걸 상상조차 못한다 이거죠. 6번 아이고 이 노인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슬슬 갈 때가 됐구만 그러니까 아니 뭐 첫 번째 사연 같은 경우에 솔직히 저도 졌으니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기만 두고 나가면 서운할 수 있겠다 싶긴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두 번째 이거는 야 이게 아들하고 둘이 있을 때 몰래 며느리 몰래 하는 말도 아니고 며느리가 듣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면 이런다는 거는 이거는 하 심오 용심은 하늘이 낸다고 말 그대로 찬성입니다. 이게 못돼 처먹은 거예요. 저렇게 하면서 너는 우리한테 미안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보통 그걸로 되겠습니까? 정말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마워요.